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듣기 점수로 합산한 오늘 연구원의 1위는 감사합니다! 몬테스트 지켜드립니다! 내일은 1위 차지한 몬테스트 연구원 공연 소감 죄송합니다 소감 저희 집사사장님, 서현주 인사님, 강렬사장님 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항상 변태성, 우리 메르셔, 덕진의 존경이 형 너무 고맙고 몬테스트를 시작해서 몬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사랑하는 몬테스트를! 감사합니다! 더 얘기했어요! 저희 항상 뒤에서 메이크업 열심히 해주는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퍼포먼스 항상 멋지게 몬테스트답게 만들어주시는 정원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!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넘버 키포프 척쇼! 엠탐탐! 다음 주에도 수고하자! 두번째 gave 를 마지막 suggestion 내샐 댄스 하늠가 추억 루니 넘 시일 도rast 가키 이퀴벨이 성장 같은 느낌 이달이 또 pelo 이달이 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정관이 형도 감사합니다 네 항상 와주시는 정민이 형도 형도 하고요 우리 형보다 이번주 스타일리스트도 감사하고 네 여러분 고마워요 두 번째로 사랑하고요 사랑하고요 고마워요 著 태양이 llama 애기란 반응 또 태어 Nai 설렌 안 더탑리는 방송에 깔려 아냐 수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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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수원아! 수원아! 오늘은 신나 안 시켜주시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. 진짜 떨렸어요. 감사해요. 우리 어제 저러분 올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견입니다.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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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네, 저희 인사드리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